제목이 그대에게 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신나고 에너지 있는 록 스타일의 곡입니다 제목이 그대에게인 것처럼 제가 힘들 때 아니면 즐거울 때 그리고 혼자라고 느꼈을 때 언제든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제 곁에 있어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가끔 힘들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려져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라는 걸 깨닫고 그런 그대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대들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준 것만큼 나도 그대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 같은 것도 담은 편지 같은 곡입니다 그래서 곡을 들으시면서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곡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들려 드릴게요 다시 한번 신나고 계속 Ichi-е-me 분주 Sect. 9. 9. 10. 141. 111. 141. 151. 642. 언제든가 편하지 않을 때만 언제까지나 편하지 않을 당시 나도 외로워하지 않게 늘 내 앞에 있어주던 나 그대 어두웠던 내 작은 마음을 혼자가 나왔던 그대 그저 맑은 미소 지어줬던 너 어떤 피우던 미움도 없을 날 아껴줬던 너 잊지 않았어 그대는 너에게 언제까지도 편하지 않을 때만까지 내가 외롭지 않게 늘 내 앞에 있어주던 너 어떤 내 일이 와도 더 두렵지 않은 걸 혼자 있는 듯 없죠 그대가 너 그대가 너의 only one 그대가 너의 only one 그대와 너의 many 그런 나를 내가 두 손 잡아줬던 너 언제네 밤이rint될 secondary 그eday 더 두렵지 그대가 너와 그대가 너의 only are you 너의 only one 그대가 너의 I'm notrocked 우창하게 Conference 운린 toler , 진 Maintenant 내가 외롭지 않게 늘 내 옆에 있어주던 너 어떤 내일이 와도 나 두렵지 않은 걸 혼자인 날 믿어준 그대니까 You're my only one for me 언제까지나 내 맘에 간직해 한 가지 거친 세상이지만 그대만 더 행복했어 나야 어떤 내일이 와도 난 네 곁에 있을게 어떤 내일을 믿어준 그대처럼 You're my only one for me You're my only one for me